처음으로 찾은 채무자는 박예성이라는 삼척건단인데 단호협회 이사장 하면서 뭐 지역사회에서 방귀 좀 끼는 놈이었지 박예성씨 박예성씨가 누굽니까? 안돼 누구네 참으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필리핀 민사장님 아시죠? 민사장님 돈 3천만원 떼먹고 도망가셨었죠? 오늘 받으러 왔습니다 아 이 시키가 급들 없이 그거 어떻을 뻔했구나 오늘 초면인데 우리가 그렇게 편하게 말투고 지낼 사이는 아닌 것 같은데 좌우지간 민사장님 돈 안 갚으면은 박예성씨 오늘 나한테 죽어 아 지식이 저거 야 안되겠다 야 손 좀 빠져 아이씨하고 할 얘기가 아니고 박예성씨하고 할 얘기야 어 저 뭘 동시에 얘기해 저거 가라고 빨리요? 하지마 씨 아아악 이 손가락이 나쁘네 하지마 나 댕기지마 댕기는 병신데 아아악 됐구나 아아악 넌 뭐야 넌 안 일어나? 어른들 얘기하는데 건망지 우리 교양인께 얘기합시다 나도 이러기 싫어 시방이보다 오늘 중으로 입금합시다 아아악 아아악